첫방! 여러분 첫방! 저희는 아직 목마릅니다. 뭐가 뭔지 퍼포먼스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언니 근질근질 그러지 않으세요? 진짜 뭐죠? Are you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Are you ready our stage? Right? Are you ready for our stage? Yeah, I'm ready! Yeah, I'm ready! 시키새끼 있는가요? 들어간다요? 세븐팀 멤버들 들어가실게요 가자 자 저희가 저희 김이를 한번 보여드릴께요 여기에서 호시가 엉덩이를 꽉 잡아주는 무대마다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덥네요 여기 너무 난방이 잘 돼서 땀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몸몸의 기력을 다 뺀 느낌이에요 이 안무는 힘들고 지치고 하면서 맞는 느낌이에요 격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싱 있잖아요 너무 설레요 저희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이랑 많이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설레나요? 오랜만에 3개월 만에 방송을 보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서 또 캐럿분들 보니까 되게 반갑고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안녕 열심히 해야 되길래! Middle East 전체 시작! 진순 브리핑 바람기 고마워 페로디스 엘리카 페로디스 엘리카 페로디스 엘리카 페로디스 엘리카 페로디스 엘리카 북펜으로 제 캘리그라피 제 송글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를 글씨로 한번 정해볼까? 뭐 알지? 내 맘속에는 너만 했어 예술이다 이쁘다 진짜 잘 썼다 이쁘다 나 너무 잘 썼다 나 이거 좀 할까봐 나 뭐해? 사랑이 뭔지 알려준 너에게 고맙다 잘 썼다 이거 진짜 글 쓰는 재주가 있구나 아 살짝 약간 흐린 느낌? 흐린 느낌 나도 나도 아 진짜 아쉬워요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너무 잘 됐다 그런 식으로 썼어야 돼 이렇게? 어 하나에 5,000원이야 아시죠? 내가 해볼까? 어 해봐 해봐 그리움까지 사랑이 뭔지 알려준 너에게 고맙다 제가 도겸이가 저희 이번 고맙다의 자켓 앨범의 플롯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까? 네 승관이는 이걸 과자 우리 먹고 우리 먹고 승관이는 과자를 또 해봤습니다 원우 형 또 게임도 하고 있고요 사진이 날라갔습니다 이게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말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 컷 잠깐 빼놔야겠다 진짜 집안에서 되게 친구들끼리 노는 듯한 느낌인데 되게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화난하고 그런 느낌? 네 저는 지금 반 정도 보여드렸는데 남은 이제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앨범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저기가 약간 사랑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궁금하시면 이제 앨범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파트도 있습니다 더 보고 싶으시다면 랩 가사를 지금 디에잇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비디 어떤 게 정답인지 알려 볼게요 오 괜찮네? 브랜드 보라 파트도 오 역시 랩은 달라 이야 이게 쓰면서 하는 거 달라요 역시 랩은 맞아요 아 여기서 좀 트렌디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야 버논아 에비디 어 야 야 야 에잇! 완벽한 모습은 꼭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고인사연팀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참..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해보고 거의 안 해봤는데. 하담형 최고 기록 세운 거 아냐? 우와 이거 뭐야? 나 여기까지는 처음 와봐요. 쓨론데? 왜 이렇게 물에서 하는 게 있어? 녹화도 다 했고 이제 생방 무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멤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 먹을 거야? 원우 뭐 먹을 거야? 원우의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너 이거 먹어. 원우? 그치 오늘 평소에 먹방 하고 싶어 했지. 진짜로? 먹방? 어. 원우 버논의 먹방. 야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뭔데? 맛있어? 이렇게. The chicken is 부드러워. 오 치킨. 먹어봐. The chicken is 부드러워. The chicken is 부드러워. 고마워요. 정환이 형 왜 밥 안 먹어? 아 저 캐럿들에서 술 먹으려고 많이 먹어서. 멈추지 마. 아까 두려치기 나를 같이 먹었잖아. 알겠어. 이리 와서 나는 저 손 좀 손. 아 오케이. 호시 씨 호시 씨. 약간 카메라. 제가 카메라. 제가 영상 팀입니다. 네 호시 씨. 네. 보카링 센터 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의 심부름 뿐인데요? 알겠습니다. 친구 없는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한번 해봤어요. 더 하고 싶어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물 마시기. 샤워를 하면서 한 것은? 물 마시기. 준이 하고 싶어요 준이. 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호시 본다. 밥 먹기 전에 하는 행동은? 네. 나나 먹어. 호시 생각. 사전 녹화하기 전에 하는 행동은? 그런 생각. 고맙다 하세요. 고치 곧대로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밥. 맛이 없어도. 맙이 없어도 먹는 거예요. 다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준이. 고. 준이 이기지 이런 거 재미있게 만드는 거야. 고치. 고치. 자. 맙. 맙 던지면 재미있는 건 자연스러우면 나올 수 있죠. 맙 던지면. 맙 던지면. 다. 재미없다고 거기서 리액션 주세요. 아 괜찮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시고요. 자 고. 음. 고랭지 농업을 하면. 맙. 맙소사. 다. 다 왜 나를 쳐다보지. 자. 석순. 톡. 순섭. 톡. 한 번. 그렇죠. 뽑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대기 중인데요. 네. 1라운드 호시 대 도겸. 준비. 시작. 햄. 오프. 다. 흐흐흐. 흐흫. 흐흐흫. 호시 벌써 끝나는 건가요? 아니 저 인정한 거예요. 뿅. 뭐야? 아 이겼다. 어 우지 씨. 세븐틴 배 눈싸움 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아니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이번 경기는. 우지 대 호시. 눈싸움 잘 못해. 자 3, 2, 1 나 눈싸움은... 다 눈물 눈물 해주겠어요? 우지 오나요? 눈싸움은 나 우는 아이돌 울고 싶지 않으세요 와 잘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배회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승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엠카에 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제 첫방 쇼챔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방송은 엠칸을 우리 캐럿들과 캐럿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또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럿들 잘 봐주세요 엘리베이터 못 탔어요 최종 감량으로 최종 감량으로 최종이 최종 초과를 있네요 최종 감량으로 못하고서 가고 갔다 잠이 들켰나? 잠이 들켰나? 나오죠 3, 4, 2, 1 김구석포입니다 김구석포인가요? 네 김구석포예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쇼트앤피언으로 적방 M 카운트다운으로 막방 2 아니었습니다 우리 캐럿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다음 주에 인기간까지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경 빨리 힘입어 어? 힘입어 힘이 니보라고 이 친구가 요즘에 예능을 통해서 수많은 걸 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촬영을 어딜 갔어? 어딜 촬영을? 이걸 이걸 촬영을 어쨌든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음 주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우리 즐거웠고 행복하고 건강한 활동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M 카운트다운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왔는데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호시가 되게 MC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몇 시? 10시 10분 M 카운트 M 카운트 M 카운트 M 카운트 오랜만에 했는데 어때요? 일단 또 생방이라 또 떨리고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시? M 카운트 M 카운트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압도 없이 해도 멤버들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각자 개인 활동보다 멤버들과 같이 오는 게 확실히 힘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두려울 게 없다는 느낌 맞습니다 13명, 12명이 이렇게 돼 뒤에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빙범님 MC 파이팅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기용기를 확실하게 책임지요 플레이리스트부터 고고 사실 이거는 오늘 MC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저희 다음 주에 M 카운트다운이 설 채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세븐틴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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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유닛으로 이제 중간중간 MC로 나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1인 훈보의 무대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만나보시죠 더 더 더 알려주세요 승관씨 아 너무 조금이에요 승관씨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고맙다 에이 예 라키라키라키 뜨글뜨글뜨글뜨긋 어때요? 아 너무 귀엽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흰색이거든요 여기에는 묻어도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갖고 다니시네요 네 이거 다 먹으려고요. 국물 한 방울도 납니다. 포무중에 이렇게 깔끔한 사람입니다. 아 호시의 저 호시의 저 리액션? 저 되게 오랜만에 보셨어요. 선생님 안녕! 여기 어디죠? 이곳은 바로 롯데타워에 있는 한 영화입니다. 저희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알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캐럿 분들을 위해서 GV 리액션을 할 거예요. 아 맞아요. 정말 너무 떨리는데 네 너무 떨리는데 더 떨리는 또 그런 리액션이 있죠. 어떤 분이죠? 저희가 지금 이 GV의 MC를 맡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GV MC 정한, 조슈아입니다. 네 그래서 떨리는데 아 제가 요즘 들어서 좀 MC를 많이 했어요. 음악 방송 MC도 했고, 빅피팅 MC도 했고 떨리지도 않을 거 같아요. 아뇨 아뇨 근데 이게 안 떨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하게 되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캐럿 때가 만나서 재미있게 재발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팀이 생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저한테 오글거리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오글거리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오글거리게 답했습니다. 답답 맞죠? 네 답답 맞죠? 진짜?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요? 생일 선물이요? 저 모든 뭐.. 3, 2, 1, 0, 땡큐. 네. 전 다 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뭐 연습하다가 다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쁘네. 어제 메코트 타야겠다. 메코트 타러 가야겠다. 메코트 타러 가야겠다. 지금 고인 세븐틴인데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걸 신고 제가 고인 세븐틴에 자랑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네요. 어 뽀뽀티 딱 뽀뽀티 하네. 어 오늘 니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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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늘 니노랑 딱 제가 좋아하는 편집 느낌입니다. 어 잠시만 내 바지도. 어 뭐야 나만.. 너네 체크랑 이거 걱정했어. 호시뱅이 했었는데 다 까맣으신 거 아니에요? 어 그렇네. 어? 다 이거 차고 있네? 어? 어? 다 눈 고입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에 특별한 날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행복함 하려면 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는 거리나 빛 못해서 우리는 없는데 음..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리가 시사 이런 거 보기만 했는데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포즈는 이제 한 손이거든요. 손가락을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시사회가 더 웃기네요. 네 그래서 좀 설레네요. 영화관.. 시사한 분들을 다 본 적은 다 찍는데 이렇게 시사회처럼 그치 우리가 영화를 찍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큰 영화관도 처음 알아요. 그치 이게 한국.. 여기 한국에서 제일 큰 영화관이에요. 신기하다. 약간 진행할 때 좀 놀랐어요. 기대해 주세요. 많이 계세요. 아 진짜. 영화 배우 컨셉으로 한번 가 볼게요. 네. 영화 배우기 바랍니다. 네. 정보 있는 보고 네. 1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진행하고 싶으면 하나 둘 셋 고우! 무엇을 외쳐서 진행을을 골라 Новости입니다. 진짜 맞네. ninth 곡 나야 막 그렇다 이거 뭐해? 우원이요ür어 오 bucks 선빈 비어있어 야 surprising 입니다. 원수의 은혜 개나지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4번째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권하니 권하니 누가 이거네 주가 유스 웃음 네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해드릴 거예요 네 너무 좋다고 말하자 글씨가 이쁘지 못해 오우 실망 말아줘 조금 서툴러도 눈 감아줘 이 쪽지에 차곡차곡 너와 내가 우리의 길 써내려 가려해 너와 날 사랑 쪽지에 다 남아서 오우 오우 선빈 하늘에 올리면 바람도 우리가 살 거야 아깝다 나들이 지워질 수 있게 널 오우 오우 널과 나만 없지 않을게 우리 옆에 있어줄게 정말 재밌는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마무리예요 팬사이네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어서 그런 점이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오늘 엑시도 왔는데 좀 이유를 주셨으면 좀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어 기분이 모든 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018년 1년이에요 너무 건강했으면 좋겠고 20살이 된 이찬희 디노가 정말 멋진 모습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준 그 생일 광고라고 했나? 그런 거 다 봤어요 오우 진짜 오우 진짜 오우 진짜 감사드려요 정말 멋진 식으로 다음 시즈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 2, 2, 1 재밌으세요 자 재밌으세요 생일이라 앞자리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거 알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약간 너무 괜찮은 거 같애? 네 좋은 거 같애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캐럿들 너무나도 고마워요. GV 팬미팅을 또 통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캐럿들한테도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 외에 전 세계에 많은 우리 캐럿들한테 사랑을 받은 거 다 알아요. 정말 잊지 않기로 이게 정말 양속한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올 한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캐럿들한테 자랑스러운 가수 그리고 캐럿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수가 될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캐럿들 고맙다. 캐럿 여러분들과 함께한 GV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색다르게 한 것 같아요. 네, 새로웠어요. 뭔가 앨범 활동을 할 때 팬 사인을 하더라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스페셜하게 스페셜한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디노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한 번 했던 것 같네요. 예스. 이제 끝났으니까 디노 생일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요. 예스! 오늘 마무리 잘 할까요? 네. 찾아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가시고요.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럿들 고맙다. 또 만나요. 오예. 이 영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로 와보세요. 네, 왜요? 제가 이제 오늘 18일 날 인기가요에서 아, MC? 첫 번째 MC를 하면서 스페셜 무대를 준비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인기가요 MC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기가요 MC 처음으로 하고 왔는데요. 아,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됐지만 시작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우리 강희형과 치현이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MC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